태풍에 좀 많이 무너졌더라 대통밥도 좋고 지금 저기 지금 저거 하나 비워볼까 그 저기 안에다가 고추장 삼겹살 넣어서 먹어도 맛있잖아 와 이 나무가 쓰러져서 넘어질 정도면 여기 굉음이 들렸겠는데 너무 안 들렸어 니가 못들은 거지 그 저기 뭐야 물 큰 물이 가고 나서 다슬기가 많이 쓸려 내려갔나 봐 아니 이 놈대도 뭐 있어 이거 놈대도 뭐 있어 아니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